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블루문 작사작곡에 참여한 원아엘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송경일이라는 프로듀서 겸 플레이어로서도 활동을 하고 자기만의 색깔의 음악을 정말 잘 만들고 있는 강생인데 정말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군대에서 침상 바로 옆에서 같이 1년여 반 넘게 같이 보냈는데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서 친구와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군대 때부터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좋은 기회가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좀 차가웠어요. 그래서 되게 다가가기 힘들었었는데 동희형 먼저 다가와 보시더라고요. 동희형도 좀 선뜻 마음을 많이 빨리 내주지 않는데 한 번 마음 내주는 사람들도 한없이 커주는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좋아요. 저는 군대에서부터 자기가 맡은 일은 정말 책임감 있게 잘 해내는 스타일이었고 공중 얘기를 하더라도 좀 아킴이 없이 잘 통하는 그런 동생이어서 음악 작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도 이 친구의 개인적인 음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림도 있고 오랜만에 카메라에 쓰는 게 유명하다. 형 들리세요? 어. 목만 좀 풀어볼게요. 형 얘와 중간으로 야! 그거요. 아 이거 살릴게요. 네. 모니터요.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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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저는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거 이제 나 시작한다 정도의 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예로 해볼까? 예 무관심한 듯 네 예 예 예 예 예 눈이 좀만 들어 볼게요 형 이거 네 눈이 좀만 펀치 한 번 해볼게 네 아니에요? 네 눈이 좀만 펀치 한 번 해볼게 네 네 눈이 좀만 펀치 한 번 해볼게 네 들어 볼게요 형 네 좋았던 것 같은데 눈이 좀만 펀치 한 번 해볼게 네 좋은데요 네 예 갈까요? 아예 맨 나중에 하죠 아 알겠습니다 형 뒤에 넘어갈까요 이제? 네 예 부끄러운 듯? 네 그냥 뭐 자신있지 예 가겠습니다 아 완벽한데 형 이거 형 그럼 넘어갈까? 예 전 진짜 넘어가.. 한 번 들어볼까요 형 네 네 나의 끝에 나의 끝에 나의 끝에 그 뒤에를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아 뒤에 길고 오케이 아 뒤에 길고 오케이 들어볼게요 네 about me 사연 nice idden bit 그 뒤에 형 완벽했어요 예 여기로 갈게요 아 línea 아허우우우 아 형 네 1절 완성 시키고 2절 넘어가는게 편하시죠? 네 그러면 어떻게 더블링 할까요? 어 하자 네 어 하자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지금 딱 그거에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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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킵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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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았던거 같아 예 예 예 예 이거 들어볼게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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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게요 여기 좀 안 맞지 않았어? 부끄러운드 버리 여기 한번 해주세요 벌린이랑 바라보다가 좀 아닌가? 괜찮나? 그래? 괜찮나? 저 저 그리워져? 이거 좋은데요? 네 한번 들어볼게요 예쁘게 걸어주세요 됐습니까 형? 네 내려오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곡의 캐릭터? 곡에 맞는 내용들? 그런 이야기를 쭉 받았을 때 정말 캐치가 빠르고 어쨌든 뭐든지 센스가 있어야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센스가 좋아서 그래서 오히려 이 음악에 조금 더 잘 나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나와서 저도 오늘 기분이 좋고 황두가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동의형 팬 여러분들도 또 다른 방면으로 기대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되게 보람된 오늘 녹음이었습니다 좋은데요? 그냥 이길인 매니스트리 뒤로 한번 깔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? 그냥 아예 그냥 어차피 우리가 뒤에 또 여가 또 여가 좀 있으니까 네 그거를 그냥 좀 아끼고 여기를 그냥 아예 다른 버리에이션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사실 세상이 세다 해외 произ scient class discover 네 clipping 그러믄 잘